한글자막 by 한효정 왜냐하면 저는 영화상에서 제 아들이니까 제가 하늘이 예뻐하고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미용실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팬이 저도 많은 줄 알았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 촬영하면서 제가 너무 아들 같아가지고 심지어 야단을 쳤어요 하늘이한테 잘되라고 네 그래서 뭐 할 때 막 진짜 화내고 야단치고 막 뭐 어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간 오늘 제가 바로 걔한테 그랬어요 어머 나 가서 하늘이 한 돈을 사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하늘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얼굴만 한번 봤으면 하는데 제가 심지어 촬영장에서 하늘이를 야단을 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시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 하세요 아니 잘 하세요 아니 아니요 하들아 나도 이 자리를 주는 거 같아 진짜 용서해 주세요 아 정말 자 지금 오늘 진심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씨 하나씨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내가 너한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니까 너무 큰 실수로 됐습니다 이제 된 거 같습니다 엄마가 죽을 죄를 줬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까지 그렇게 막 위험한 그 촬영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되려 이제 저도 막 그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때 제가 그 그런 영화일수록 위험한 그 액션씬이 많지 않은 영화일수록 그 사고가 빈번하게 더 일어나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해 놓고 제가 덜 이렇게 위험한 장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사고를 당한 거에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유리창이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이 이제 저를 그 덮어 가지고 파편이? 네 유리창이 그냥 덮었어요 저를 파편이 튄 게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죽을 뻔했어 진짜 그래서 이제 손을 짚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양손을 다쳤어요 양손을 다쳐가지고 한 열 반을 열 반을 꿰매고 이마 쪽을 좀 이제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때 한 그리고 한 4,50반을 꿰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도 쉬었어요 네 정우 씨 부상이 엄청 저의 걱정이었어요 근데 정우 씨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더 미안한 거는 그 장면이 삭제가 됐어 그 장면이 오미 삭제가 됐대요? 네 편집되세요 역사 속으로 간 겁니까? 네 네 메이킹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아깝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